월드컵도 화이팅! 여러분도 화이팅! 우리 모두 화이팅하세요! 화이팅! 우리 모두 화이팅 하세요! 감사합니다! 흔들린 내 눈빛에 끌렸어 있어, 나를 피하지는 마 버려뒀던 기억들이 더 파고 이미 나도 겪어봤으니 다시 한 번 내게 말해봐 너 지리산 맞지? 19봉인가? 똑같으랬냐? 어? 여기 맛은 별로 없는데? 싸? 나중에 할머니 모시고 오든가 엄마 사랑해 봤어 뒤돌았으면 아니야 어차피 야! 얼마야? 어? 너네 가게 1시간에 얼마냐고 너 빨리 안겨 들어와 대학교 안 갈 거야? 공부하고 있다고 재수해야지 아, 진짜 거기서 무슨 보고를 해? 아, 할머니 나 지금 바빠 끊어 저기요 저기요 네 ân 아... 어떡해...